수정안 꺼냈다입니다. 기사같이 볼까요. 제3자 추천 수사대상 축소 민주 김특검법 수정안 꺼냈답니다. 아까 저희 일변에서 살짝까지 봤죠. 민주당이 이제 김여사 특검법 지금 세 번째 냈는데 관련해서 이거 수정안 우리가 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3자 추천을 수용하여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똑똑히 들으셨나요. 제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검토 예정 아니고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한 대변인이 얘기한 게 어떤 안이냐.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은 이거죠. 수사 대상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14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정안을 어떻게 내겠다. 이 빨간색 3개만 남기고 다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뭐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 그리고 위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만 남기고 나머지 명품 백수수 의혹 관저 이전 임성군 구명로비 양평구수 이런 걸 다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 방식. 추천 방식도 그 전에 지금 현재 제출된 특검법에서는 민주당과 비교수단체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먼저 4명을 추천을 하고요. 이 중에서 국회에서 추린 2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에서 비토를 할 수 있다. 좀 다르죠. 일단 대법원장의 추천을 하는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비토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하는 우리가 내서 오는 14일 내일 모레죠.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이상해요. 의원님. 여당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당이 받을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특금법에 대해서 서너 차례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위헌적 소지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계속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소위 말하자면 이 정도인데 이걸 받지를 못하겠느냐 하는 어떤 통보 형태로 이렇게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수차례의 수정을 하면서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특금법 자체가 본연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의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위헌적 소지까지 이야기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이치보터스 이 끈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명태균 경선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금에 잡아넣고 그다음에 특금의 추천 방식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에서 국회가 추린 2명을 선별해서 대통령에 올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게 임명한다는데 다만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야당 비독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관계 경선에 대한 문제점 이걸 특금에 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국민의힘 여당 대표실을 앞서 수색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런 목적인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위헌적 소지들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던진 것이다 이러봅니다. 이 안은 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위헌적 소지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면 정장의 수단으로 이걸 생각하는 게 너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준호 의원님.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제3자 특검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특검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딱 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물론 지금 위헌적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수용할 수 없겠다라고 물론 당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내심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저 정도 안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아니냐라고 속으로는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14일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탈표가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희 의원님 짧게. 글쎄요. 저도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우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저 안을 제출했을까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저렇게 갑자기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조만간에 14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든지 간에 상당히 불리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전쟁 중에 가장 좋은 전쟁이 자중질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야 상상. 이걸 좀 부추기는 듯한 전략적 모터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안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사안으로 보석하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민주당이 상당히 급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정 의원님, 지금 말씀은 민주당이 급하니까 여당 내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책략의 차원에서 지금 수정안을 던진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오히려 반대인데요. 느긋한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설특검이 얘기가 나오면서 14개에서 빠져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급해서 나오는 안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장기전 포수까지 대비했기 때문에 저한이 가능한 겁니다. 정의를 위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을 노란다 그러면 14개에 올라왔던 특금법 안을 갑자기 왜 이렇게 철회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로 추격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특금법의 조항조항이 대상에 올라왔던 그런 항목들이 여기에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들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약하다. 명분이 약하다는 것은 자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살짝 좀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굉장히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좀 약간 조목조목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여기를 보면 민주당에서 만든 수정안은 3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겠다. 나머지 상설특검으로 하든 뭐라든 다른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 의원님, 여길 보면 도이처모터스 있고요. 명태균 씨 의혹 있고요. 세 번째가 위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따지면서 이 밑에 뺐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녹취를 공개하면서 얘기하는 게 관저 이전에도 명태균 씨가 개입된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뭔가 더 나오는 거 다 그냥 갖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또 여당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수사 범위가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지금 배제할 이유가 특별히 없거든요. 그거는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거지 굳이 사건 범위라든지 뺀 14개 혐의를 우회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크게 볼 건 아니다. 이거는 통상 특검법에 들어가는 당연히 서브 조항으로 들어가는 거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야당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보죠. 다음 기사 제목으로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야당,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공천기입 의혹만 갖고 일단 제3자 특검을 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뭐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 것 같죠? 지금 웨이터인가요? 그런데 앞에 힘, 국민의힘이죠. 한동훈 대표인 것 같은데 땀을 흘리면서 앞에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수정 특검법, 이래도, 이래도 안 먹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고 오시죠. 특별히 들을 말씀은 없는데요. 별로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 하라고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희 의원님, 특별히 드릴 말씀을 한동훈 대표는 없었는데 이상희 의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아주 밥상이, 예쁜 밥상은 아닌 것 같아요. 먹기 좋은 밥상이 먹기도 좋은데 먹게끔 손이 가는 게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검법 14개 항목 중에서 4, 4개로 줄이고 했는 중에 우리 정은 의원께서는 의리게 들어갈 수 있는 문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 사건을 조사 중에서 인지된 사건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요식적인 행위로 들어가는 문구든 그것이 아니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부분들이 그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비토콜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리고 추천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도 달라지겠지만 지금 나온 안으로 본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다시 추천하는 실제적 야답 비토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위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담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하는 3자 특검 추천한 법안 이 부분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때 맞춰서 잘 됐다 싶어서 민주당이 바로 지금 시점을 맞춰서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면 여기다 책임 소재가 또 불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탈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이것을 정약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14개의 항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몰라도 지금에서야 야근 고양이가 무엇을 속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뭔가 모르게 포장을 해냈고 배려하는 듯한 그런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쟁 유발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야근 고양이감을 숨긴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민주당에서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는 김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말고도 정 의원님 아까 말씀이 우리는 상설특검도 있거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말고 상설특검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우선 14일과 28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특검표 표결 결과를 보고 상설특검을 정리를 하겠죠. 저 완평을 보고 재미있는 게 완평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웨이터 입장에서는 대놓고 못 먹는 건 아니까 군침이라도 흘려봐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동훈 대표 속마음으로서는 군침 흘리는 음식인 건 맞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군침이 가는 그런 음식일 거다. 아까 뭐 차린 것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네 했는데 아니다. 꽤나 맛있을 거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14일, 28일 있을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서 상설특검을 갈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여사 특검 이거 위헌적이에요? 안 받아요? 했는데 상설특검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떡합니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설특검도 하고 또 특검도 하고 이렇게 상설특검도 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다 특검까지 하게 되면은 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거는 음식이 아니라 사약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 이거 사약인데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게 맛있는 진수성찬인지 사약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일단 이 음식이 14일 날 일단 식탁에 오를 거고요. 이 음식을 몇 명이 먹을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도 이 음식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